비티비를 통해 떠나보면 어떨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가을. 그러나 일에 치여 떠날 수 없다면 비티비를 통해 떠나보면 어떨까? 누구나 로망처럼 품고 있는 여행지 유럽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특별한 영화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빠져보자. 역사상 가장 모멘틱한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의 흑백사진을 담은 다큐. 파리시청 앞에 쇠 키스 로베르 두아노. 연인들의 파리, 자유의 파리, 낭만의 도시의 파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의 일대기를 담고 있지. 극중을 쫓기보다는 파리의 작은 길모퉁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애착을 가졌던 두아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데. 극의 선녀가 연출을 맡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로베르 두아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솔하게 담고 있어. 그런데 왜 로맨틱한 사진작가라 불리냐고? 대표자 시청 앞에서의 키스 때문이지. 아마 로베르 두아노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진은 한 번쯤 봤을 거야. 파리시청 앞에서 젊은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어떻게 이런 명작을 찍은 건지 들어볼까? 아, 연출작이라고 실망한 건 아니지. 파리가 낭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어쩌면 이 사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세계에 걸작이 된 시청 앞에서의 키스는 파리라는 도시의 상징이 됐고 로베르 두아노를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만들었지. 하지만 이 사진이 두아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의 렌즈에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도 담겨있는데. 아티스트가 사랑한 아티스트이자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가 로베르 두아노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프랑스 파리의 정치를 느껴보면 어떨까? 자, 이번엔 파리와는 180도 다른 색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지.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로마의 매력을 담은 영화 로마 위드 러브다. 영화는 내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로마의 온 신혼부부 안토니오와 밀리. 로마에 사는 평범한 가장 레오폴드. 은퇴한 오페라 감독 제리. 그리고 로마를 사랑하는 건축학도 잭의 유쾌한 로마 이야기를 담고 있지. 이 중에서 잭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여자친구 샐리에게 손님을 소개시키는 제리. 샐리 역시 데려올 손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만만 하다가 큰 코 다치지. 얼마 후. 로마의 온 셀리의 친구 모니카. 바쁜 셀리를 대신해 제리는 모니카에게 로마 곳곳을 구경시켜주는데. 어라 분위기가 어째 묘해진다. 셀리는 제리와 모니카가 신경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니카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지만. 두 사람을 지켜보는 제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모니카를 사랑하게 된 제리. 제리는 모니카와 셀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로마에서 만날 수 있는 짜릿한 일탈들을. 우디 앨런 감독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맛깔스럽게 보물인 영화 로마 위드 러브. 콜로세움, 나보다 광장, 트레비 분스 등 주요 관광지 뿐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로마의 독특한 매력을 네 가지 이야기에 담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당장 로마로 떠나고 싶어질걸. 그 전에 이 영화도 함께 소개해주고 싶구만. 아일랜드의 마법같은 러브스토리. 프로포즈 데이다. 달콤한 프로포즈를 기대했지만 귀걸이 선물만 남긴 채. 아일랜드로 출장 가버린 남자친구. 속이 타던 에나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데. 아일랜드에서는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9일.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면 무조건 승낙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 그렇게 무작정 프로포즈 여행을 떠난 에나. 하지만. 악천으로 인해 여행은 꼬이기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에나는 웨일즈 외딴 시골 마을에 떨어지게 된다. 2월 29일에 맞춰 남자친구에 있는 더블린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에나는. 아일랜드 토박이 까칠남 넥클렌에게 안내를 부탁하는데.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게다가 상황도 따라주질 않는다. 차까지 망가지고 졸지 아일랜드를 도보로 여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차역에 도착하지만. 이번엔 아일랜드의 절경이 에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아일랜드의 절경이 에나는 데클렌을 따라 나서는데. 아일랜드의 풍경에 넋을 놓은 그때. 에나를 놔둔 채 떠나려는 기차. 에나는 과연 프로포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프로포즈 데이.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으로 손색없는 연기를 보여주는 에이미 애덤스의 여정을 따라. 아일랜드의 청량한 자연과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절에 프로포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의 까칠한 로맨스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오늘 소개한 작품들은 BTV에서 지금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여행 본 놈을 자극하는 이 영화들과 함께 특별한 가을을 맞이해 보도록.